미국에 이민 온 지 최소 10년 이상, 아니 한 20년 이상쯤 되신 분들이 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오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됐는데 정말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돼서 한국에서 한 1달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한 1, 2주 잠깐만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정도 여유 있게 지내다가 보니까 내가 왜 미국 시민권을 땄지? 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여론조사 기관 뷰 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거주하는 아시안들의 모국 관련 인식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앞서 그런 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미주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조사는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성인 7,006명 이 가운데 한인은 1,146명이었는데요. 자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본다면 한인 응답자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52%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다소 긍정적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34%로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한 86%가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41세의 한 한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 한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줄을 잃었던 전자기기가 한국 제품으로 거의 다 완전히 대체가 됐고 또 한국산 자동차도 너무 멋지고 고급스럽고 또 케이팝과 한국 음식은 이곳 미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등 한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라는 말을 했다 라고 퓨 리서치 센터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한국으로 역이주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에서 보면 응답자의 약 26%가 한국으로 역이주할 생각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26%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완전히 또 다른 나라로 한국이 무슨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 기반을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것 즉 이주를 또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이 26% 꽤 높은 수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이 있다 라는 그 26%의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이랬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말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한국 내 친구나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더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적인 친숙도가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나은 시니어 지원책 등등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왔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또한 문화적인 친숙함 등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한 노부부의 실제 스토리를 전해 드리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를 넘어서서 이런 일도 있으니까 여기면 절대 쉽게 가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꽤 큰 지방 도시 소속에 바닷가 쪽에 위치한 한 대형 실버타운에 미국에서 50년 넘게 살다가 역이주하신 70대 후반에 노부부가 얼마 전 입주를 했습니다. 부인은 70대 후반이지만 남편분은 90대가 이제 막 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부인을 참지 못하면서 그런데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셔틀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30초도 늦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그냥 막 버스가 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내일 모레 80인데 조금 늦게 왔다고 이렇게 놔두고 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셔틀버스에 처음부터 늦은 게 아닙니다. 셔틀버스에 왔어요. 제대로 왔는데 뭐 깜빡 잊은 게 있어서 방에 그것 좀 가지러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5분을 늦은 것도 아니고 10분을 늦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한 1분 남짓 늦은 거를 생각했는데 아니 버스가 그냥 나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 80 가까운 이 부인은 그렇게 한탄하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서글픔의 어떤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부부는요. 미국에서 50년 넘게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실버타운으로 소위 역이민을 하신 부부였습니다. 남편분은 6.25 전쟁 때 포병 중위로 참전했다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90살이 넘은 부부 한국에서 꽤 공도 있는 부인이죠. 남편분은 그 부인이 말한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실버타운의 노인들은 매일 아침 그 셔틀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파크 골프를 치는 게 중요한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부인이 버스를 탔다가 갑자기 뭔가 안 갖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방으로 되돌아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그 셔틀버스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차에 타고 앉아있던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버스는 가겠다라고 막 하자 결국 그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실버타운이라서 바로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90대 남편과 또 내일 모레 80대 부인은 미국에서는 자기 차가 있었지만 역 이주한 한국에서는 자기 차도 없었고 또 한국에서 운전할 엄두도 더더군다나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정말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 함께 이 파크 골프를 치는 그 모임의 회장 노인이 당시 자신이 잠시 방으로 다녀오는 동안 그냥 출발해! 그냥 출발해! 기다릴 거 없어! 그냥 출발해! 막 그렇게 셔틀버스 기사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는 와중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회원 가운데 그 누구도 그걸 만류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모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그 노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간 그곳 노인사회에서 지독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 단체를 나가달라라는 어떤 노골적인 싸인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후 이 노부부는 그 실버타운 직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 직원도 그 노부부의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 노부부는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미국에서 온 그들이 왜 미국에서 온 이 노부부를 왕따시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정황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이 노부부가 단순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도 이건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아니 한국이 못 살 때 잘 사는 나라 미국으로 도망가 놓고 거기서 그렇게 아주 잘 살아놓고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돌아와서 한국에서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러면서 무슨 이중첩자 보듯이 그렇게 하는 얘기까지도 들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실 이 노부부의 남편분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25 참전용사이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이라는 모국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왕따 당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도와 질투와 왕따는 그럼 얼마나 더 할까 하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함께 운동을 하고 공동식당에서 밥도 함께 먹고 온천탕에서 함께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 만나는 동료 노인 입주자들이 실제로는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만들었다는 것 겉으로는 매일 표시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노부부를 계속 자기들끼리 왕따시키고 있었다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 노부부는 너무 슬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것도 재이민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역이민 간 것도 힘들었는데 재이민을 미국으로 온다? 그건 정말 할 게 못 된다 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거기서 적응하려고 한다는 이 노부부는 결국 하다 하다 안 돼서 다른 실버타운으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이민 대신 재입주를 택한 것입니다. 비록 특정 노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상당수가 이렇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이민한 뒤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비단 노부부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 데리고 역이주한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더하다고 합니다. 매년 상당수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역이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작용과 그 피해 사례가 정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걸 집계를 하고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수위 역이민자는 한 해 평균 5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외교통상부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를 먹는 게 바로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권유로 한국 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귀국을 했다는 17살의 청소년 박모군은 한국생활 1년 만에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군은 한국어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과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되지만 주제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 역이민을 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심한 경우에 왕따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미국으로 돌아온 박군은 미국에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이민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전문적인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무한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문화 차이로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역이민을 해서 한국에서 취업한 24살의 젊은이 박상준 씨라는 분은 업무와 상관없이 다른 이상한 잡물을 많이 시키는 게 너무 이해할 수 없어서 반발을 했는데 반발을 해서 결국은 적응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서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 잘난 척하네 잘난 척하지마 라면서 왕따를 시킨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25살의 박모 씨는요. 한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터세를 부려서 정말 생활하기 힘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부부는 노부부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 정부는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수술 등 어떤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과 관련해서 조건을 엄격하게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6개월을 거주해야 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강화해서 이걸 오는 4월부터 당장 시행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러면 무언가 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4월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